영상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광고 분류식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1일 광주광역시 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지원 의원은 영상강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를 위해 소촌 및 송정분구 합류식 하수광고를 분류식화해서 오염원 유입을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영상강 광선 지점 수질은 사급수로 나쁨 단계라면서 기존 하수광고는 합류식으로 오천시 빗물과 함께 오수가 하천으로 흐르고 있어 하수정비와 수질 개선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